수도 예레반 근처에 있는 아라라트산. 아라라트산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호르비랍 수도원. 호르비랍 수도원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재택할 때 영향을 미쳤던 성 그레고리가 14년 동안 수감됐던 곳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르비랍 수도원은 아르메니아의 유명한 성지 술레지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다. 오래전 성 그레고리가 수감됐던 감옥이 있었던 곳인데 깊은 구덩이란 뜻의 호르비랍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이 겨우 나오기도 힘든 비좁은 입구. 그 밑으로 10여 미터를 내려가야 하는데 90도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오르내리는 통로가 하나다 보니 딱 한 사람씩 오르고 내려가야 한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다. 이곳이 바로 성 그레고리가 14년 동안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이다.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계기가 됐던 역사적인 이곳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믿음의 고향으로 여긴다. 기독교의 출발지이기도 한 호르비랍 수도원. 아르메니아 영토임을 알리듯 옆에 전망대에는 커다란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머나먼 땅이 돼버린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성경 속의 산으로 아르메니아의 성산이다.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터키와의 국경지대. 우리나라의 비무장 지대 같다. 아르메니아의 영혼이 남아있는 아라라트산. 택배한 공유 아르메니아의 깨달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영혼아가 도착할 수 있는 아르메니아의 영혼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영혼아가 도착한 아르메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